오늘도 주의 전에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 심령에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어서 우리의 문제도 고민도 답답함도 시원케 되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 죽게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하고 결단했던 것 지키지 못한 것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의 기위에서 왔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왔으니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의전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주의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서 진히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모하다 반복되는 그런 후회가 아닌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 심령들을 만져주시며 하나님 금년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 순종치 못한 것 있거든 용서하시고 다짐했던 것 지키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주님도 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야음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의 사랑 우리 심령에 뜨겁게 흐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편 29편입니다 10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각해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또 위로 은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가장 큰 소리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 넌세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큰 소리가 뭘까요? 오래전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주 아기였을 때 데리고 손잡고 놀이공원 그런데 대공원 갔어요 어린이 대공원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을 데리고 갔어요 충곡동에 제가 심호할 때인데 그 어린이 대공원 놀러가서 잠시 잠깐 사이에 손을 놓쳤는데 애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큰일 났다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소리 때문에 아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우리가 부르는 소리도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 중에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른 가서 찾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이의 소리가 커서 들린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은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사람들 바글바글 했거든요 떠드는 소리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 그런데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아이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장 큰 소리는요 물리적으로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소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가 가장 크게 돼요 알았습니다 가장 큰 소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예요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죠 우리가 부르짖어서 들으시는 게 아니고 찬성, 가차,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다 소리를 내도 못 들으실 수가 있고 소리를 안 내도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이사야 52장에 말씀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듣지 못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신비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 소리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겠죠?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소리가 대시벨이 커서 듣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계속해서 하루하루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컸을까요? 온 천지가 아마 울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쩌랑쩌랑한 울리는 소리가 위험찬 소리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많은 물소리 같은 천사들의 찬양이 하늘나라에서 하늘보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14만 4천명의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검은고 소리와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많은 물소리 같은데 어떻게 검은고 타는 소리처럼 들릴까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많은 물소리구나 그 물이 떨어지는데요 그 소리가 굉장해요 옆에서 얘기해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들리질 않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그것도 잘 안 들려요 모든 소리를 다 집어삼키더라고요 모든 소리가 물소리에 다 삼켜버리더라고요 그게 많은 물소리예요 엄청나게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거기 빨려 들어가잖아요 아마 박살이 날 거예요 사람이 빨려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뼈가 다 부서질 거예요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물소리가 검은고처럼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서로 앞뒤가 서로 어울리지 않잖아요 모순이 있잖아요 많은 물소리인데 어떻게 검은고 소리 같습니까? 검은고 소리는 아주 고요하고 부드럽고 많은 물소리는 우렁차고 힘이 있고 천국의 찬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린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늘나라의 소리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참 묘하게 들려요 신비로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여우와의 소리가 계속 나와요 여우와의 소리가 여우와의 소리가 여우와의 소리가 뭐와 같다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일곱 번이나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여우와의 소리가 나오는데 여우와의 소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우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위에 있대요 그런데 물 위에 있다는 의미가 뭘까 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신다 그랬어요 여우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여우와의 소리가 우렛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렛소리 천둥소리 같이 그렇게 4절에 여우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차다고 그래요 얼마나 위험차고 힘이 있냐면 우렛소리처럼 힘이 있고 우렁찬데 5절에 보니까 여우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데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꺾어부수인데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정말 아름다운 남목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썼어요 그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정말 아름답고 목재로 휘한 나무에 쭉쭉 뻗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러니까 레바논의 자랑은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를 보세요 혹시 볼 기회가 있는지 아마 별로 볼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레바논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봤어요 레바논의 국기 가운데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레바논의 국기 가운데 나무가 그려졌는데 그게 백향목이에요 지금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레바논 국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안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굉장한 나무 레바논의 자랑이에요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에요 그게 자랑스럽군요 그거 가지고 수출해서 성전 건축할 때 다 시로 보내줘서 그걸로 성전 건축 레바논, 백향목 그러면 또 번성을 얘기해요 은혜 자녀는 백향목처럼 번성한다 시편에 또 나와 있어요 쭉쭉 뻗고요 자, 번성화 이게 풍요롭고 그런데 이게 여우와의 소리에 부서진대요 아무리 자랑스럽고 아무리 견고하고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그냥 부서져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으면 또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레바논, 시리온 이게 시리온은 헐몬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을 또 시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2800m가 넘는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편 133편에 헐몬산의 이슬이 나무에 내림과 같도다 형제가 연합화에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답은가 할 때 비유를 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머리에 아론의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이 쭉 흘러내린 것 같다 그랬고 또 하나를 비유로 얘기한 게 뭐냐면 헐몬산의 이슬이 모든 광야에 내린 것 같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로 얘기했거든요 헐몬산 북쪽에 있는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온 게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요 그 호수가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사앱까지 가거든요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헐몬산에서부터 헐몬산 꼭대기에 눈이 있는데 그게 만년설이에요 하얀 산인데 거기서 흘러내려있는 녹은 물들이 그렇게 흘러와요 그것이 막 떨린다는 거예요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이게 무슨 표현일 것 같습니까 나무가 뛰고 레바논과 시리온 그 나라가 자랑하는 이 헐몬산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산이 뭐예요 한라산, 백두산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뛰어논대요 송아지같이 뛴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이거 뭐예요 지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되니까 이게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산이 흔들리고 나무가 부서지고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로시도다 이 화염을 가로는 게 또 뭘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혹시 이게 화산 터지는 걸 말하나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 땅에서 나무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우레소리가 나고 이 지상에서 우렁찬 모습들이 여기 다 묘사됐는데 그게 다 여호와의 소리야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킨답니다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댓게 한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현상 자연현상 중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들이 많아요 지진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지금 인도네시아인가 거기 지진 화산 폭발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고 행방불명되고 지진을 하고 파도 이게 뭐죠 지진을 하면 쓰나미가 밀려오고 헤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이 볼 때 이야 참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연이 위대하다 그래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자연의 여러가지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여우와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자랑하는 것도 한순간이고 이게 여우와의 소리 앞에 여우와의 소리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렇게 좀 묘사하고 있는 이 시인이 여우와의 소리를 이렇게 비유자로 계속 묘사를 했어요 지진에 많은 물소리에 번개에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화염이 일어나고 여우와의 말씀이 그렇게 위험차고 힘이 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렁찼을까 아마 물리적으로 들리는 소리로 얘기하면 어디다가 비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역사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능력이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말씀 앞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 위험 이것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떨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말씀은 곧 창조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선포되면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흡수돼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비가 땅에 들어가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무에 뿌리가 빨아들여서 나무가 자라고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가 그렇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말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 그걸 경험해 본 거지 다윗은 다윗은 경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은 살아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말씀은 능력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야기하자 그러면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8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고 난 뒤에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우와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데 거기 동산에 거니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찾아오셨어요 그 전에도 항상 같이 거니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니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행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이전에도 지금도 계속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선악관을 따먹었으니까 내 이놈도 당장 내가 너 벌레를 해야 되겠다고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다니셨고 계속해서 거니셨어요 그럼 그 전에는 이 날은 그 소리를 듣고 피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에도 숨었을까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했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날은 전에는 안 그랬던 말씀을 듣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숨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피해요 그 전에는 무섭게 안 들렸는데 이 날은 무섭게 들렸던 모양이죠 이유가 뭐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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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을과 아세라 선자하고 싸우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산에 도망갔죠 호랩산 깊은 곳 동굴 속에 숨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때 엘리야의 귀에 들린 소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미하게 들렸다 그랬어요 세미하게 들렸다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인가 하고 반응했을 때 어떤 소리에 반응했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바람이 불고 강력한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인가 하고 동굴에서 나왔어요 혹시 하나님이 오셨나 여러분 그 지진이 하나님입니까? 불꽃이 하나님입니까? 바람이 하나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그전에는 그렇게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미하게 들릴듯 말듯 세미하게 찾아오셔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그 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세미하게 들릴듯 말듯 들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듣고 난 다음에는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바울이 다메세우로 가는 그 중에 주님을 만나죠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 사울만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들렸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들렸을까요? 아니면 사울에게만 들렸을까요? 성경에는 그 빛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소리를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었을 때 알아요 아 이거 천둥 소리인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사랑의 소리가 들, 크게 들려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소리였어요 이 백향목의 모든 것을 막 부서트리고요 레바논의 백향목도 꺾고요 레바논과 시련과 광야하고 뭐든지 다 가르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9절까지 이렇게 여우와의 소리, 여우와의 소리, 여우와의 소리 계속 나왔는데 10절로 딱 넘어가 보세요 10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우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우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절,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또 여우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힘을 주셔요 평강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이 막 인간이 자랑했던 거 다 부서지죠 땅도 흔들리고 모든 게 흔들리죠 그런데 여우와의 백성에게는요 여우와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바위를 깨뜨리고 나무를 깨뜨리고 삼림을, 나무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막 그렇게 말씀이 많은데 여우와의 백성에게는요 아주 달콤한 주연성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달게 들려요 고요하게 들려요 그런데 힘이 있어요 여우와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마니까 꼭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참 놀라운 거는요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갑자기 뭔지 모르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확 느껴지고 이건 물리적인 거 아니에요 불로 누가 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확 느껴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이걸 표현해도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경험한 사람은 알아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아 이게 주님의 역사구나 하는 걸 알아요 이상해요 경험할 때 아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할 땐 느껴요 자기는 알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예요 물항아리 결례항아리에 채웠다가 그거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잖아요 연회장은 그 말 물 성경에 참 재미있게 표현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떠온 하인들 물 떠온 하인들이라니까요 물을 떠왔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변했을까요 처음에 떠올 때까지만 해도 물이었다는 얘기죠 갖다 줄 때까지만 해도 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그 순간 그때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떠올 때까지만 해도 물이었었는데 그게 언젠가 바뀐 거예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하나님의 역사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역사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먹어본 사람도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요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알지 못하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경험한 자가 알아요 순종한 자가 알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의 달콤함을 깨닫고 백향목도 부서지고 산도 흔들리고 화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고 평강의 복으로 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이제 봅니다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앞으로 왔어요 이 시인이 이 시인이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는 거예요 이 권능 있는 자들아 누굴까요 뭐 이 주석가들은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천사를 말한다 아니면 그 여기에 있는 레바논이나 이방지역에 있는 모든 얘기했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여튼 저는 천사로 보고 싶어요 너희 천사들아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게 뭐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게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저에게 얘기하면 제가 그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할 수 있을까요 지나치게 막 제가 듣게 그래요 제가 듣게 지나치게 칭찬하고 그러면 제가 막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김선대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막 얼굴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물론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지만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영광과 정기를 어떻게 해야 합당한 영광 여기는 뭐라고 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게 뭘까요 그 이름에 합당한 게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3절부터 쭉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만으로도 이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말씀 한마디만 진짜 권위는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게 진짜 권위 있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 옷은 래위기에 나옵니다만 거룩부터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화려하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12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 광, 고 해가지고 14만 4천 그리고 거기에 찬양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 명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길은 수정과 같은 바다에가 있고 거기에 온갖 듣도 보지도 못했던 보석이란 보석은 다 있어요 진주, 금이고 천국은 금이 깔려있나? 보석이 깔려있나?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천국의 영광을 묘사하는 거예요 영광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 이 거룩한 옷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거룩한 옷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과연 뭘까 거룩한 옷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림만한 거룩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비유가 오는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오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길거리에 다니면서 다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왜 예복 안 입었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예복 입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입었다 그 말입니다 몰랐는데요 그러면 되는데 모른 게 아니거든요 있는데 아니 뭐 너나 나나 다 들어오는데 무슨 예복 입을 필요는 뭐 있어 그냥 오라 그러니까 왔지 모른 거예요 모른 게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예복 안 입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가 없는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그저 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집어서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어느 공원에서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러니까 왠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성경 집어서 펼쳐보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이 밤에 와 같이 청역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어라 그때 그가 그 계기를 통해서 새로워졌잖아요 완전 새로워졌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주님의 영성 주님의 영성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들려라 권능과 영광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을 까불지 말아라 아무리 너희가 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만한 그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남한 장군이 고치러 왔는데 남한 장군이 고치러 왔는데 갑옷 입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벗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심판하고 다 흔들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에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에 복을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사랑 받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그 사랑 고마워 눈물만 흘리도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입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내게 그런 모습이 있나 그저 감사한 것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해서 성경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결론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결국 1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왠은혜의 왠사랑인지요 그 사랑 앞에 감사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과 평강의 복이 너무 매일같이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혜요 웬사랑인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려드릴 수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성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